외갓집 꽃밭 옆에 시원한 흐뭇불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하러 갔더니 밤사이 나팔꽃이 덩굴 손을 뻗어서 두레박줄을 타고 도루루루를 가나올랐네 어떡하면 좋을까 두레박줄 마칠 수 없네 우물물 퍼올려서 세수하기는 틀렸어 오늘 아침에는 고양이 새수 이쪽저쪽 눈꼽대고 소매 끝에 슥슥 한 번쯤 안 씻어도 누가 알아보겠어 한 번쯤 안 씻고 건너진다고 누가 눈치채겠어 나팔꽃 다필 때를 기다리고 기다려야지 나팔꽃 다칠 때까지 기다려야지 기다려 ilia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